야 이거 처음 배워야 돼요?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오이 뭐야 오오오 으아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야 멋진데 이야 멋진데 제가 이탈라이브를 처음 해봐요 오 뭐야 잘생겼는데 아 이게 필터같은게 있네 여러분들도 밖에서 보이나 멋진데 원래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나요 내 말 안들리나 뭐야 저 선글라스 썼어요 어때 지금 선글라스 꼈나요 선글라스 꼈어요 뭘 보고 있는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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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